두번째 순서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음악은요. 그냥 한국음악일 뿐만 아니라 이런 한국음악이 지금은 월드뮤직이라고 해서 세계음악시장에서 많은 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적인 음악도 좋지만 한국음악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그룹들이 많이 있는데요. 바로 그런 그룹입니다. 듀오버시입니다. 누구라고요? 듀오? 듀오버시입니다. 역시 여러분의 큰 박수로 연주자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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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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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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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